진짜 갓 나온 짜장 아 여기 짬뽕치 잘해요 난 그릇하게 들었어요 그냥 저 여기 있는 짬뽕을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볼 때까지 먹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여기 안산에 있는 중화요리집인데요 청궁이라는 곳인데 저번에 왔다가 맛있어가지고 또 가려고요 뭐 그때 뭐 맛있었지? 볶음밥이랑 짬뽕도 진짜 맛있었어 나는 나 그때 무슨 짬뽕 먹었더라 아 송이짬뽕 근데 오늘 좀 더 다양하게 먹어보려고요 볶음밥이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 이따가 보면 알 텐데 볶음밥도 진짜 맛있었어 이 주변에 먹을 거 엄청 많더라고요 봐봐 딱 짬뽕도 뭐 이렇게 막 있어 내가 먹은 이거 저번에 이거 먹었어 사장님 주문이요 좀 많아요 짜장 하나 삼선짬뽕 하나 볶음밥 둘 탕수육 소짜 하나요 네 시름부예요 이따가 시름하러 가야 돼서 저번에 그 영상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횡성에서 저 혼자 짬뽕 먹으러 한 거 있거든요 잠깐 쉴 때 그거 맛있었거든요 더덕 순댓국이 생긴 거 같은데 더덕 순댓국도 진짜 맛있었어 더덕 순댓국은 서울에 하나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순댓국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저것도 있네 요일 할인 메뉴 오늘은 잡채밥 가난히 사람들을 쓰며 나을dessus 이렇게 이젠 못 하기!!! 감사합니다 으.. 진짜 갓 나온 짜장을 양이 많아 고인 감사합니다 짜잔! 제가 말씀드렸던 특이한 볶음밥입니다. 되게 야채질이 뭉퉁뭉퉁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여기 짜장면 약간 간 짜장미랑 비슷한데요? 단맛이 좀 덜해요. 여기 곱빼기도 아닌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짜장면은 보통 곱빼이 아니면 이런 걸 주는데 없거든요. 짬뽕도 나왔습니다. 삼선짬뽕. 아 이거 진짜 짬뽕치 잘해요. 어제 술 안 마셨습니다 여러분. 탕수육도 먹어봐야지. 요 아이를 일단 양념장에 찍어서. 생각해보니까 기본이 부먹이네요. 그러네요. 혹시나 따로 달라고 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추 들어가시죠. 시원하게. 근데 진짜 양은 많다. 이게 곱빼기가 아닌데 요정도에요 여러분. 그릇 자체가 커요. 볶음밥. 볶음밥 맛있단 말이야. 볶음밥 맛있단 말이야. 일단 호박님들 이런 볶음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짜장 무섭거도 맛있는 볶음밥. 볶음밥. 좀 더 잘 먹었어요. 두부에 조그맣게 나온 것 있잖아요. 저번에 트와이스 지우씨가 나왔는데. 라면 끓여먹는 거 보고. 라면이랑 짬뽕, 짜장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면은 엄청 먹고 싶어요. 여기는 다음에 해수가서 요리들도 다 먹어보고 싶어요. 짬뽕도 진짜 맛있다. 저번에 와서 먹어봤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한 번 와야겠다.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 여기 있는 짬뽕을 다 먹어볼 때까지 와보고 싶다. 진짜 맛있게 먹었을 때. 주문한 나라가 봉지자면 처음엔 날라맹이 길게 썰으신 거 같아요. 이거 그런 곳이 많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사. 지금의 단무지자면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한 번 봉지자면 짬뽕밥이 안 보이던데 짬뽕밥은 없는건가? 아님 말씀드리면 해주려나? 짬뽕밥은 없는건가? 아까도 메뉴판에도 없더라구요 국물 맛 다 했네 얘도 맛있네 안되겠다 차돌과기짬뽕 하나 궁금하니까 먹어봐야겠다 사장님 차돌짬뽕 하나 더 해주세요 차돌짬뽕에 대해 네 이 소스랑 같이 이 양념장이랑 먹을때 맛있어 그때는 밥까지 배워먹었잖아요 짜장만에 짜장면보다는 콩밥이 양이 더 많은거 같아요 포만감이 더 느껴지는거 같아요 면보단 밥이 그리고 탕수육도 먹었잖아요 몇조각 먹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차돌박이 욕짓짬뽕 해물도 완전 많이 들어있어 근데 이제 차장님도 내가 먹는지 알아봐요 저한테 주시네요 어 그러네요 면이 너무 아래있어 건더기 너무 많아서 면이 너무 아래있어 면이 너무 아래있어 건더기 너무 많아서 면이 너무 아래있어 면이 너무 아래있어 면이 너무 아래있어 음~~좋아 여기 차돌 짬뽕은 차돌이 들어갔는데도 시원해 뭔가 진하면서 시원한 그 맛이야 어우 좋네요 급하니깐 꼬부actor 찍어먹는 중 꼬부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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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터 꼬부actor 이 면은 다 먹었는데 건더기야 이만큼이 다 건더기야 대박이죠? 다 먹었네? 슬퍼보이네 여기 짬뽕이 진짜 깔끔해 깔끔한데 진해 약간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간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나 봐요 마열라면 아 마열라면 맛있더라 마열라면 맛있어 사야 돼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청궁에서 너무나 맛있는 식사였고요 아이산분들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정말 짬뽕 짜장 볶음밥 다 맛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히리리바마 히리리바마 히리리바바 히리리바바